안녕하세요 시볼스 101 스텝 섹션 1 오른쪽 사선으로 라이트 푸트 스텝 롱 스텝 왼발 터치 왼쪽 사선으로 스텝 롱 스텝 라이트 푸트 오른발 히치 카운트 오른발부터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왼발 히치 왼발 사이드 히치 사이드 히치 사이드 히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으로 라이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타치 똑같이 왼쪽으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히치 카운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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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5, 6, 7, 8, 12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3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